와우 씨 바로 죽을뻔했어 와 뭐야 도대체 잘못받는 순간 바로 저세상끼리겠는데 와 진짜 가면 갈수록 진짜 가관이네 어우 스케일 봐 와 진짜 엔딩까지 얼마나 남은 거야 빨리 엔딩 보러 갑시다 엔딩까지 얼마나 남은지 모르겠는데 뭐야 이것도 다 해도 죽어? 별걸 다 죽어 저게 뜨거운 건가 보네 아야 어케가라고 아까 피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피했지 점프해서 피했나? 점프해야되네 뭐 와? 에이, 잠깐만요. 뒤에서 밀어야 되나? 나는 애초에 너무 무거운데? 이건 또 잘 끌려. 이게 오히려 더 무거울 것 같은데. 이건 도대체 왜, 어떻게 이렇게 잘 걸리는 거야? 이렇게 잘 걸리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다. 와우 씨 바로 죽을뻔 했어 와 뭐야 도대체 잘못받는 순간 바로 저세상 길이겠는데 와우 왠지 이제 시작인 거 같은 기분이냐 와우 미쳤나봐 와 미쳤 와 지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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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안보이면 그냥 안보인대로 가던가 아 근데 애초에 세이브는 왜 또 저기에 돼있어 겁나 친절하네 아이고야 저 할아버지 겁나 빠른데 왜 하필이면은 슬라이딩으로 가야돼요 와아 잠깐만 슬라이딩 키 뭐였지 컨트롤이었나 아이고야 제발 제발 라이딩 올라가 아이고 여기 올라가 여기 올라가자 아이고 여기 올라가야겠네 아 어떡해야돼 저거 어떡해야돼 저거 어떡해야돼 저거 어떡해야돼 저거 어떡해야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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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 오케이 뽑는 뽑 뽑기전에 내 몸이 뽑힐거 같애 그냥 저거 꼬부러지기 기다리자 알아서 꼬부러지지 않을까 꼬부러질거야 분명 아이씨 잠깐만 이씨 뭔지도 오셨어요 아이씨 이거 아이씨 한가지만 좋던가 청력이 좋은거야 시력이 좋은거야 하나만에 좀수 부러진다 좀수 부러진다 제발 부러져라 제발 제발 난 바라고있어 아이씨 스티어 라이브 아니 이씨 부러지라고 아니 부러질거야 말거야 하나만에 아이고 내가 저걸 안건들면 일단 무조건 다시 복제를 아니 다시 다시 복구가 되는데요 미쳤나봐 아잇 아잇 아이씨 야 저거 뭘 뽑아야돼 저거 저거 내가 뭔가 좀 건드려줘야지 되는거 같은데 여기서부터 다 시작이네 아까 그 추격전부터 해야되는건줄 알았는데 에라이 뭘 뽑아야될까 여기까지 올라왔을때 올라와 제발 올라와줘 오케이 좋았어요 자 이제 저 손이 딱 펴질 때가 있어요 펴질 때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올라와요 이건가봐 올라가요 나머지 저 새 하나만 빼면 되겠다 저 올라와요 이제 천천히 올라올때 저선이 좀 꺼지면 좋겠는데 왼손아 꺼져 하하 저 할아버지랑 이제 안녕인가 에이 어떻게 까요 또 저건 또 아이씨 좋았어 어두우니까 도전가지 달성 소굴 잔인하지만 내가 살려면 어쩔수 없어 잔인하지만 내가 살려면 어쩔수 없어 일어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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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봅시다 와 이거 지금 우비의 빗물 떨어지는거 그 소리 지금 그것까지 딱 연출해놨네 엄청 디테일한다 뭐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탑시다 이리와 같이 가자 에이 에이 이거 밟고 아니 진짜로 음 뭔가 뭔가 잘못된거 같기도 한데 아무튼 가면 되는거잖아 더 가야되나 더 가야되나 지알아서 내리네요 그냥 아이고 배고픈다 아이고 배고픈다 먹을거 빨리 찾아야되는데 먹을거 빨리 찾아야되는데 야 죽는.. 죽는거 아니야? 어 설마 설마 아 아 이게 여기였구나 니트라이템의 원은 그래도 이 장면을 봤는데 이게 어딘가 싶었어 여기였네 아 아이고 아 근데 진짜 너무 극단적이다 근데 내가 지금 밟고있는게 뭐야? 고기야? 아니면 사람이야? 아 왠지 이것도 뭔가 사람같애 아까 그 크기 봤죠 뭔가 그 사람 크기라고 하기엔 좀 작긴 한데 그래도 뭔가 사람 크기일거 같지않아? 생각보다 작긴 한데 아이 개같은 저리 가세요 왜 밀당을 하고 그래 이게 이거 피죠? 내 말이 맞네 사람인거 같은데 얘네들이 그러면은 뭐 아 아이 설마 아무리 그렇다고도 그렇지 내가 생각하는건 아니지? 제발 그것만은 제발 아니라고 해줘 아이 씨 여기 여기는 어떻게 해야되지? 아니 저기에는 뭐 그 아 저게 그러면은 뭐 그냥 고기나 뭐 그런거 같은건가? 야 너무 내가 나도 살짝 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네 여기에 남편이 suggesting 아 아름다움이 투머! 오오오오오! 이거 맞아? 이거 맞는거입? 두리본 두리본거린다 못찾는거같은데? 이거 맞는듯 어깨있냐나 여기도 보나? 여긴 안보네요 야 밑에까지 봤으면 여기도 볼수있는거아니야? 저사람은 왜 여기를 돌아다녀요? 빨리 고깃설로 가세요 어디로 가야하나 어디로 가야하나 어디로 가야하나 어디로 가야하나 어디로 가야하나 어디로 가야하나 아이씨 조젓 잠깐만요 잠시만 조젓 조젓지? 올라가 뭔소리야? 좀 더 하나 더 울라 여기서 이제? 저기 나무판자로 가는건가? 솔직히 딱히 갈만한 곳이 없긴하지 아이고 야 이거 운동되겠다 야 아 여기 잠깐만 이거 왜 여기 막고있냐 여기로 가볼까? 여기는 뭐가있나 막힌길이네요 죽어 죽진 않았고 빨리 다시 올라가기만 하면 되요 애가 뚱뚱해서 빨리 지치네 아 아까저부터 근데 저게 헐떡대는 소리 아니 뭘 먹는 소리야? 뭐 간보나? 아저씨 보셨군요 저 여깄어요 누가 봐도 올라가라는 소리겠죠 이거? 올라갑시다 잠깐만 아이고 야 잠깐만 저 사람 설마 이제 아까 내가 봤을때 엘리베이터가 보였는데 설마 그거 타고 올라오시나요? 아니야 지금 스프를 아주 맛있게 만들고 있어서 숟가락 소리가 들렸다고 스프인지 아니면은 스프인지 아니면은 스프인지 아니면은 아이고 좀 들어가라 아 아 아 아 아 으 아이 으 이치 또 아 올라갑시다 올라가는건가? 내려가네요 아이고 아저씨 또 만나겠네 아이씨 또 계신가? 이제 올거 같죠? 엘리베이터 타 문 닫아줘 고마워 이제 뭐해야지? 열어줘 아 근데 이제 뭘 해야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못됐어 뭔가 뭔가 잘못됐어 아 일단 뭔소리가 나나 싶었네 아 이거 지금 침대구나 아 아까 변기가 왜 두개있나 싶었더니만 이 사람하고 그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두 명이 있어서 아 알겠네요 알겠네요 아니 근데 그 침대가 맞아? 좀 더 큰걸 사셔야 될거 같은데? 길이를 잘못 구하셨네 좀 더 넓은거 사세요 그거 너무 좁은거에서 자시면은 그거 너무 좁은거에서 자시면은 그거 몸에 안좋은데 그거 아 아이고 조젓 잠깐만 조젓 조젓어 아이씨 야무 음 조젓어 뭐 여기서부터야? 조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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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조젓어 다시 올라가자 아 거기서 열쇠를 갖고 오는게 맞는거 같아 열쇠를 갖고 와야 거기 문을 열어서 갈 수 있으니까 빨리 갑시다 오늘 안에 깨야 돼 난 게임 일단 한번 했으면 무조건 엔딩은 봐야겠어 그래야 칩칩하지 않아 아이고야 야 갑자기 왜 내기 걸려 어딨어 어딨어 어딨냐고 아아씨 아니 갑자기 막 아니 열쇠가 억가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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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이거 참나 여기로는 못가겠지? 아 이거 애초에 잠겼어 아이 참나 어쩔 수 없지 뭐 전면돌격이다 아 근데 이걸 어떻게 가지? 애초에 문쪽을 겨루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네 천천히 가볼까? 아 여기 또 길이 있네요 아 이런 개구멍 좋아좋아 개구멍 좋습니다 나한텐 아주 좋은 찬스 어 잠시만 이거 왜 막혀있냐 언제 막혀있었어 안 막혀있어 아니 막혀있었는데 내가 아까 저 택상 밑으로 가서 그렇구나 돌려 돌려 제발 제발 밀어 밀어 그리고 뛰어요 왠지 뛰어야 될 것 같아 왠지 뛰어야 될 것 같아 아이씨 여기로 가야되네 아이고 야 배고픈거 같으면 저기 고기 먹어 고기 고기는 안먹나? 육식 싫어하니? 육식을 싫어하나봐요 육식 싫어하다기엔 아까 생쥐 뭐지? 뭔가 더 필요한가? っ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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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런 점에서 노움들은 여기서 일하는 하임같은건가 저런거 있는거 보니까 왠지 노움들한테 일시키는거 같은데 아까 노움들은 터치도 안했잖아 나만 터치하고 고기가 하나 더 있나? 저거만 하면 되는거 같은데 갑시다 이제 되겠죠 아마? 야 이렇게도 세줄밖에 안나와? 진짜 효율 효율을 에바인데 아이고 됐다 아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나 저기 슬라이딩 하려고 했어 공중상태에서 와 여긴 또 어디에요? 에? 아 아 아 아 아 아 에? 뭔가 위험해보이니까? 아이씨 진짜 위험하네?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잠깐만 이건 어떻게 해야돼 아 아 아 아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아 아 아 한번 그냥 6인을 한번 시켜볼까? 그래 한번 이.. 모르지 게임적 허용으로 이거리에서 될 수 있게 했을 수도 있어 갑시다 오르지 게임 조퍼용으로 이 거리에서 될 수 있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이씨 아이씨 어 아까 제가 뒤돌아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살짝 좀 제 앞을 살짝 가로질러서 가볼까 이거 어차피 엘리베이터가 열려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닫혀있으려나 아 몰라 일단 한번 해보자 여기 들어가 있어야지 여기도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 치즈 그걸 주머니 넣는다고요? 치즈 치즈 엘리베이터 열려있네? 치즈 엘리베이터 타 아 오케이 좋아 잠깐 조진..잠깐만 조젓 아 잠깐만요 아 여기 들어가 그냥 차라리 치즈 어쩔 수 없다 어떡하지?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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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와 나 진짜 돌겠네 저거, 저거 뭐예요? 하아, 뭐야... 뭐, 뭐하세요? 왜, 왜 냄새에 맞고 자빠졌어, 이 변태야? 아, 나 진짜 돌겠네? 이것도 아까거랑 똑같나? 아까거랑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저기 길이 있네, 오케이 아까거랑 한번 비슷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냥 조젓, 조젓 아, 한번 쉬고 가야 되는군요 아, 근데 안 쉬고 가야 될까? 아, 그냥 쉬고 가 어? 잠깐만, 나 잘못 본거냐? 저거 가면인데? 한결님 안녕하세요 빨리 갑시다 조젓, 조젓, 이거, 이거, 이거 어째, 아니 이거 아, 이거 시간이, 잠깐만 아, 이렇게 가는게 아닌가? 계속 잡히는데? 어? 아, 이거 안 잡히고 갈 수 있네요 갈 순 있는데 아, 그럼 여기서 그냥 여기로 가는거야? 잡혔는데요? 잠시만요 잡, 잡혀, 잡혔는 안돼요 아니, 고개를 내려다봤는데 저걸 못 본다고? 아니, 시력이 어떻게 되신거 가면 쓰고 있어서 못 본건가? 가면 쓰고 있어서 못 본거야? 다행이네 역시 가면 만세 역시 빌런들은 가면을 써야지 역시 빌런들은 가면을 써야지 역시 빌런들은 가면을 써야지 아, 나, 봐, 나 식겁했잖아 갑자기 봐가지고 나, 나도 이건 또 아닌가 싶어서 내가 한게 정신 루트인가 그 생각하고 있었다고 요구 자아 알, 판 필요없네요 아니, 저거 쳐, 먹 야, 야, 저거 저거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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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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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갖고 가 빨리 가 안돼 아아 뭐지? 야 분명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거리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저 돼지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빨리 들어가야 돼요? 빨리 문철 열어 생각보다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거든? 아 나 아아 이거 노음 흉내를 좀 내보려고 했더니만 잠시만 빨리빨리빨리빨리 나갔고 엘리베이터에 그냥 부셔버렸어야 돼 저거는 잠시만 들어가 아 씨 저거 달기까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된건가? 된건가? 와우 여기는 어디야? 쓰레기처리장인가? 쭈로뽕이 있고 뭐있고 왜 이렇게 뭐가 많냐 여기서 뭐해야 되지? 아 갇힌거같은데 잘못들어왔나 뭐를 해야되는거지? 어 올라갈수있네 아니 여기까지밖에 못올라가는데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아니 저걸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알아 여기 뭐야 설거지장이야? 누가 먼저 설거지하는곳이네 흐읍 와...야 설거지장이야 아니면 여기야 세차장이야 세차장에서도 이렇게 거품이 많지는 않은데 와 이게 뭐야 도대체 설거지를 물지성을 하고있네 와...왜 저렇게 하고있냐 그냥 넘어가면 되나? 넘어가지 못하네요 뽑아버리자 그냥 안 뽑혀 얘 또 힘도 안쓴다 얘 또 힘도 안쓴다 여긴 또 막혀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막혀있네 여기도 막혀있고 저기가 뚫려있네 얘만 뚫려있네 여기서 시작하라고 딱 알려주시네요 이제는 뭐 이제는 뭐 이젠 저 아저씨들이 얼마나 느린지 알았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저 아저씨들이 피지컬이 좋지 않다는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무섭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저런 사람들도 여러명이 늘어나면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좀 생각의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이때다 어? 가 아이고 어디로 가야되는걸 정확하게는 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아 여기 뚫려있네 잠깐만 잠깐만 더 앞에 넣어 왜 방금 나 이거 왜 막혀있다 생각했지? 아 이건 막혀있는게 맞아 잠깐 저 그럼 잠깐만 다음 가압 다음 가압해둬 아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쉬워지지 아 나 왜 저거 키있는거만 맞지? 말도 안돼 치워야 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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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위에 레버가 있으니까 저거 무조건 당겨야겠죠? 원래 레버가 있으면 당겨야지 아 그럼 아이씨 왜 이렇게 민감하셔 아이씨 이거 어차피 두리번 두리번거려도 아저씨 안보이잖아요 왜 여기로 오세요? 어 나 순간 보이는줄 아네 돌파하면 뭔가 생기겠지 지금 얼굴 굽고 있을때 오케이 좋아요 아이고 야야야야야 왜 점프키 안누르냐 됐다 가자 반대편으로 가면 뭐가 있을까 반대편으로 가면 뭐가 있을까 뭐지? 여기 여기도 아닌가 아니 여기 여기 아니 여기는 맞아 여기는 여기는 맞는거 같애 빨리 뛰어가 빨리 튀어가 빨리 튀어 그러시게 빨리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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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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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성으로 튀어 그냥 그이œ거 아이고 아이고 진짜 야 저거를 아니 아저씨 아니 아저씨 아이구 그 성진 드럽게 급하시네 나 뭐하고 있었냐 런 런 런 런 아이고 야 애초에 저것도 빨리 타면 안되네 저거 애초에 술병 던지는거 봤어요 저거? 저것도 타이밍 맞춰서 아니 저것도 애초에 저 앞으로 가면 안되데 저 옆으로 가야돼 이거 잘못 떨어지면 죽겠죠 조정 과제 달성 주방 아 이거 어디까지 있는거에요 아 이제 끝나면 안되냐 아 이제 이 사진 좀 뭔가 좀 어? 볼거 다 보지 않았어요 저? 볼거 다 본거 같은데 아직까지 볼게 남았나? 갑시다 뭐 아직까지 볼게 또 남았나보죠 아 근데 왜 이렇게 아까전에 계속 뚝뚝 끊기냐 아 잠시 계속 뚝뚝 끊겨 와 씨 와 진짜 웅장하다 진짜 와 진짜 웅장하다 이거 배야 이거? 배 배 배 왓더 뭐에요 이거? 야 이거 뭐냐? 와 진짜 휘황찰랑하네 아이 잠깐만 밑으로 내려가면 안되요 위로 올라가세요 더 올라갈 수 있나? 더 올라갈 수 있네? 끝까지 올라가자 야 근데 이거 귀엽다 아니 뭔가 저기 있는 것 저기 있는 저기 움직이는 것들이 사람인 것 같은데 아이 뭔가 이 노란색 조그맣한 그 안에 갑자기 여기 이렇게 뭔가 기어오르니까 귀엽다 애벌레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어 확대해준다 마침 작게보여서 사실 좀 불편한 점 참이었는데 오우야 아 잠깐만 야 이거 숙여 이거 숙여서 하자 죽긴 싫어서 아니 왜 뚱뚱한 사람들만 와있지? 뭔가 야 이거 왜 이렇게 흔들리냐 야 되게 설마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건가? 그럴만해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흔들릴 정도라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니 미친 진짜 맞았다고? 아니 미친 이게 왜 실화야 아니 미친 아니 사람이 움직인다고 이렇게 흔들린다고요? 솔직히 정상적이지는 않지 저 몸이 어 저 몸이 정상적이지는 않은데 잠깐만요 누구세요? 사람이 사람 사람 사람이지? 어 저 사람은 되게 말랐다 뭐 와아 씨 아니 도대체 얼마나 무거우시 아아 아 근데 이거 저 저기 저런 분들 위에 떨어지면 푹신푹신하지 않을까? 바로 죽는 건 좀 아무리 머리에 떨어졌다고 해도 그렇지 포근할 것 같은데 포근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진짜 얼마나 무거우면 저게 소... 저게 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흔들려 저기 말이 돼? 고기 맛있겠다 먹고싶다 고기 맛있겠다 먹고싶다 아이고 아이고 아니 니 고기 드세요 아니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만 보면은 다 먹으려고 드네 먹으려고 두고 잡으려고 두고 아주 무조건 튀어야겠죠? 무조건 튀어야겠죠? 무조건 튀어야겠죠? 무조건 튀어야겠죠? 무조건 튀어야겠죠? 무조건 튀어야겠죠? 무조건 튀어야... 겟죠? 빨리 가 빨리 가 무조건 빨리 가 어떻게든 빨리 가 아니 애초에 이거 위로 올라가야돼 미쳤 미쳤 잠깐 잠... 잠시만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보면은 왜 이렇게 환장을 해? 근데 본인들도 움직이잖아요 아이고 움직이는게 그렇게 신기해요? 어디 봐서 신기한거야 탑시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비켜봐 뒤에서 오고있는 것 같거든요? 아이고 드디어 한 명 했다 나 뭐 해야되지 이거 타고 올라갈 수 있나요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딱히 할 수 있을 건 없는 것 같고 저거 불붙이는 곳 알려주는 거였나봐 어떻게 해야되지 여기 위로 올라가야되나 맞다 여기다 여기 맞는 것 같다 저기 위는 맞는데 어떻게 가야될지 모르겠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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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로 역시 발상의 전환 좋아요 아 나 진짜 딱히 갈만한 곳이 없으니까 여기로 가야겠죠 이건 이제 함정 같은데 누가 봐도 함정이 아닌가 일단은 술은 떨어뜨려 버리고 전 미성년자니까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여기로 가야 되겠나 와 진짜 저 진짜 삼키는 거 진짜 미치겠다 옥구멍 막아버리고 싶다 진짜로 여기로 가는 건가 여기로 가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네 애초에 저 사람들 움직이는 거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야 뛰어라 아니 미치 아니 아 아 돌겠네 애가 안 뛰어요 귀찮은가봐 술은 버리고 하나 더 버리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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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로 오세요 갑자기 아 아입 아악 뒤로 가야겠다 아ý이구 야 슬랄딩 아이고 아이고 아휴 진짜 아 아 아 조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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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젓는데 아니 아 아 여기있다 아우 난 또 나갈 때 나 보는 줄 알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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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창 한번 깨볼까요 아 아 아 아 깨질 리가 있나 아 아 아 아 아 아 이외진 이게 왜 진짜냐 아 이게 왜 깨져 아 씨 이거 깨는봉 아 나 진짜 이거 깨는거 만약에 접근 안했으면 나 이거 평생 못할뻔했네 아 아 으 으 여기에 뭐가 있나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만 아이고 야 진짜 돌겠다 진짜 아이고 난 진짜 이거 뭐 어쩌라고 아이고 와 이젠 애초에 잡아먹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깔려 죽네 와 그래도 그나마 현실적이다 저정도면은 깔려 죽을만하지 아이 근데 저거 얼굴 볼 때마다 왜이렇게 요괴같이 생겼냐 아이고야 달려 달려 그냥 어떻게 달려 배고파도 달려 죽기 싫으면 달려야 돼 아야 어디까지 쫓아오실 거예요 그만 좀 쫓아 아이고야 제발 흘려줘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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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거 손 저거 손 손 안집어 넣어? 와 그 와중에 애초에 누구 한 명 떨어졌어 와 씨 저것도 이제 타이밍 맞춰야 되는데 타이밍 어떻게 맞추냐 아 잠시만 잠시만 이거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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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너무 너무 아슬하세요 잠시 잠시만요 잠시만 너무 와 진짜 겁나 아슬아슬 거리네 와 와 더럽게 아슬아슬하네 이건 또 뭐야 여기 또 들어갈 수 있니? 와 아 얘 또 왜이래 아 또 배고파? 야 이제 먹을 거 있나? 솔직히 여긴 있을만하다 저 사람들이 먹은 것 중에 남은 게 있지 않을까? 그거로 좀 먹자 이건가? 이거 누가 봐도 아니고 이거 누가 봐도 아니고 아이 먹을 게 있나? 아 이거 야 아 아 근데 지금 상태에서 먹을 게 없는데? 아니 그니까 그 먹을 수 있을 때 그냥 다 먹어두면 되는데 배고플 때만 먹으니까 이거 참 어 친구 어 소세지 고마워 소세지 소세지 줘 소세지 어 소세지 소세지 어? 야 야 그건 아니지 야 아무리 못했는데 그건 야 아니 왜 근데 안 네 그 치 뭐 뉴 는 네 누가봐도 여기 있는걸 던져야 될 것 같죠? 하이! 아니 진짜 거지같은.. 호리병이 좀 많이 무거운가봐요 이걸로 던집시다 얘도 무거우면 안 던질게요 어 얘는 가벼웠어요 다행히도 객실영역 뭐야 아직도 안 끝났어? 엔딩을 언제 볼 수 있는거에요 아니 이게 생각보다 엄청 기네 니틀라이트면 지금 풀영상이 내 생각에는 가장 길거 같은데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중에서는 한 6시간 되지 않을까? 풀영상을 그래도? 무편집한거 여기가 엄청 정리가 잘되어있네 열쇠가 없어요 어 누가 노래부른다 어? 누가 노래부른다 어이C 나 진짜 여기있는거 사람인줄 알았네 어떻게 해야되지? 어떻게 해야되지? 어떻게 해야되지? 아 나 아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üyor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방법이었네 이것도 무지성으로 가야되는건가 일단 무서우니까 수ícul이면서 갑시다 야 근데 거울 보고 있는데 보이는 거 아니야? 그거까지는 아닌가? 쉽게 작긴 해 일단은 구석이 있으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숨 좀 돌리고 한번 둘러봅시다 방 좀 뭐 있나? 침대에 올라갈 수 있고 침대에 열쇠가 있지 않을까? 저거 걸리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기도 한데 한번 걸려볼까? 궁금한데 어떻게 됨? 오! 아 걸리면 갑자기 염력을 쓰시네요 다스베이던가? 염력을 쓰시는 것이 아닌가? inj Jack 무져씨 열 Bomb 23 25 아이고 야 올라가라 좀 제발 이게 안 올라가지나? 여긴 아닌가? 아니지? 여기서 알면 할 수도 있어 벽지에 뭔가 있으려나? 그런 건 아닌가? 어 이런 거 그림 그림에 뭔가 있을 수 있어 그림에 쟤 터치가 안되네 어? 문거리 뭐야 타지네? 타지는데 올라가지 못해 뭐야 올라가지는데 뭐지? 뭐야 노래 멈췄어 진짜 오는 거 아니야? 맨날 이런 이거 소리내면 오는 거 같던데 뭐지? 뭐지? 어디 가셨어요? 조짐 조짐 굉장히 뭔가 큰일난 거 같아 굉장히 큰일났어 설마 저 꽃병이 뭔가 저 사람한테 뭔가 좀 기념적이었다거나 소중했던 거 아닐까? 내가 그 소중한 걸 깨버린 거지 이 열쇠 하나를 위해서 나 이제 죽는 건가? 나 이제 죽는 건가? 한입 조각 되겠다 오우 쉿 오우 쉿 조짐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 꽃 그 꽃병 진짜 한 평생 걸려도 제가 다시 조립해드릴게요 어 나 조졌.. 조졌는데? 일단 저 꽃병 조립하는데 일단 이 몸 크기로 봤을 때 최소한 한 달은 걸림 접착제 드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일단 그딴 건 모르겠고 일단 우리 놈은 그냥 앞으로 달려봅시다 아우 쉿 어어 아 나 미쳤네 또 나오겠죠? 와우 여기 어디야? 이제 힘들다 애도 못 아 아 뭐지? 뭘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문 열어봐 이거 아 이건 아니고 이거? 이건 또 아니고 뒤에 뭐가 있나? 뒤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지금 보니까 거울이 다 깨져있는데 왜 깨져있지? 거울을 임의적으로 다 깨트린 것 같거든요? 이정도게 쓰면은 지금 여기 위로 올라올 수 밖에 없는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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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요 나 뭔가 들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거울인가? 도라 오우 도라 조젓 조젓 조전 조진거 같은데요? 아 저 빛 있는 곳으로 가야돼 근데 내가 지금 들고 있는게 뭐야? 돌고 있는게 뭔지 모르니까 일단 얘를 들어야 되는거는 맞아 얘를 들어야 뭔가 진행이 되는거 같은데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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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을 써봅시다 아이템을 써보면 뭔지 알겠지 뭔가 저 빌란한테 뭔가 데미지를 주는거 같은데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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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했어 얍 얍 일단 빨리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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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빨리 들어 봐 미치는 곳으로 빨리 가야돼요 이게 어이구야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빨리 틀어 틀어 들으라고 여기다 근데 가까운 곳이라서 다행이야 어디 있을까요 돌아봐 젖었어 이제 랜덤이다 랜덤? 랜덤? 랜덤다이 끝 끝 아니야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빨리 들어봐 여기다 여기야 어 나왔다 어딜까 오케이 맞혔어 끝 아니야 야 야 빨리 들어 뭐야 아직도 끝이 안왔어? 야 빨리 들어 왠지 더 들어야 될 것 같아 아 내가 들고 있는 게 거울이었구나 난 또 뭔가 싶었네 아니 얘 설마 야 너 아니지? 와 난 진짜 얘가 미쳤다고 생각해요 이제 정신은 일단 정상은 정상은 아니야 최소한 난 일단 스토리 진행을 위해서 일단 저는 저희는 난 일단 스토리 진행을 위해서 나 진짜 못 보겠다 아 나 진짜 못 보겠다 아씨 난 진짜 못 보겠다 끝났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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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허한 거야 갑자기? 흑허할 것 같긴 했었어 끝? 끝이 아닌가? 어디야 여기는 어? 갑자기 엘리베이터 다 갑자기 내려온다고? 앞으로 가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뛰는 것도 누르고 있는데 그냥 걷는 것밖에 안 돼요 와 아까 전엔 맥도 못 쓰던 애들한테 갑자기 흑마법을 쓰고 있어 갑자기 흑마법? 흑마법 일단은 검은색이 보이니까 흑마법 와 근데 진짜 더 있나? 저기 뭔가 문 앞까지 가보고 싶은데 문 앞에 뭐 있냐 문 앞에서 끝나면 난 좀 아쉬워 아 문 열리냐? 문 열리나요? 문 열리나요? 오오 열린다 밀린다. 밖으로 나가는 길인가? 아! 뭐야 여기서부터는 안보여줘! 어? 여기서부터는 내가 키보드에 손 안돼도 지가 알아서 혼자 가요. 와아... 야 니들도 나가. 니들도 나가 빨리. 니들도 자유야. 끝인 것 같죠? 아...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본 니틀라이트메어 1 네 한번 해봤습니다. 무료여가지고 해본 것도 있고 한번 옛날에 해보고 싶어서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못했는데 그래도 무료로 풀려서 다행히도 한번 해봤어요. 나중에 만약에 2도 만약에 무료로 나오는 일이 있다면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죠. 아 물론 2도 아 이거 1 올린게 반응이 좋다면 2도 그냥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도 무료로 풀리면 좋겠다. 아무튼 간에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맘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네 탐풍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빠이 탐바 아우 나 진짜 근데 이렇게 긴 거 아오니 이후로는 처음이다. 아 편집하기 너무 싫은데 아 이렇게 아 이렇게 vorher 아 아니 에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